오랜만에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 그녀에게 말했어 자다가도 숨이 막혀 일어나 고통이 뭔지 아냐고 다시 또 잠을 쳐 너도 진한 기억엔 쓰라린 아픔 아냐고 악몽에 헤매다가 깬 아침마다 흡겨본 적 있냐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비참한 건지 도대체 얘기하냐고 잊을 수 없어 운명해지는 내 모습 어떻게 하냐고 시간이 갈수록 사무처만 그리움 어떻게 하냐고 힘든 다 말하지 정말 그 말이 넌 너무 힘들게 하는 거라고 아픈 다 말하지 정말 아프면 그 말도 할 수조차 없다고 아무때도 눈물 흘러내리는 고통이 뭔지 아냐고 하루가 천년 같은 날 던진 시간에 쓰라린 아픔 아냐고 지국한 침착 때문에 지침하며 흘러본 적 있냐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절망하는지 도대체 알긴 하냐고 잊을 수 없어 운명해지는 내 모습 어떻게 하냐고 시간이 갈수록 사무처만 그리움 어떻게 하냐고 힘든 다 말하지 정말 그 말이 널 더욱 힘들게 하는 거라고 아픈 다 말하지 정말 아프면 그 말도 할 수조차 없다고 힘든 다 말하지 정말 그 말이 널 더욱 힘들게 하는 거라고 아픈 다 말하지 정말 아프면 그 말도 할 수조차 없다고 네 네 네 네 내 아픈 너보다도 더하다는 말 끝난 그녀에게 말해 주지 못해서 정말 이 말만은 하고 싶었었는데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사랑해 아멘